팔이 좀 자랐은 것 같애 보이세요? 이쪽에서 보면 더 많이 자랐어 그래봤자 한 5mm 늘었을라나? 자, 어땠건 팔 크기를 불리기 위한 훈련은 아니지만 자라는 걸 어떡해요 약물 이런 거 사용 안 하고요 프로틴 파우더도 안 먹습니다 밥이나 3끼 먹으면 다행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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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악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웨이트를 좀 했습니다. 웨이트 훈련을 안 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벤치프레스든지 다 운동하는데 중량이 상당히 낮아져서 깜짝 놀랐고요. 차차 하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팔씨름에 또 전신 웨이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결론 전신 웨이트가 팔씨름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해보면 알겠죠. 오늘 이제 너무 고중량 말고 대략 한 70% 정도 부하로 한번 해봤고요. 또 다음 훈련 영상에서 뵙도록 할 테니까요.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안녕